네. 왜 그러 마이거는 왜? 왜 왜 왜 왜. 진짜, 진짜 벌레 начatt어 immigration? 벌레가 들어왔구나 진짜. 왜 왜 왜. 물 조절하는 구나. 움직이는 사슴벌레가 나타났네. 에스타드 라이치. 아 건호 영감하다. 거는 이제 장난감인 걸 알고 있으니까. 아, 지는 아직도 무서워. 여기 터널 선... 어? 그래, 귀야. 어, 어디 가? 나, 나 어디 가. 와봐? 딩, 딩, 딩. 슈슬링. 슈슬링. 오마이갓, 오마이갓. 큐, 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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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딩이. 슈슬링.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어, 노! 아이고, 아이고, 뒤집어졌어. 벌레야, 너네가 해봐. 아빠는 이번에 그냥 구경할 거야. 너네 아까 아빠가 하는 법 알려줬어. 온! 역시 형이. 아, 스위트해. 만져봐. 어, 저거 참여. 삼촌한테 간다. 삼촌한테 간다. 삼촌한테 간다. 삼촌 도망쳐. 삼촌! 르베트! 응, 어때요? 왜왜왜왜왜. 고아웃! 벌레가 나타났어요. 아, 삼촌 무서워. 아, 삼촌 무서워. 아, 나 진짜 무서워할게. 오, 진우가 간다고? 대박. 와. 진짜 무서워. 아, 삼촌 무서워. 야, 이러면 벌레 공포증 이겨내는 건가요? 하아. 벌레가 나타났어. 벌레가 나타났어. 벌레가 나타났어. 벌레가 나타났어. 바지는 아직 벌레가 나타났어. 의욕이 넘쳤지만 바지가 내려갔네. 삼촌들도 벌레 다 무서워해가지고 진우랑 똑같이 연습해야 될 것 같아. 만져봐. 만져봐. 노. ست 후. 운동. 하느님에 갔다 올 drink. 벌레 vampire. 벌레 vampire. Ple! 벌레. 벌레 vampire. 벌레 vampire. 끌死. Đpan. bapap 5 Sonra. bapb 5 만들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